스킹을 잘해서 보시는데 2부 진행은 새로운 놈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버 강태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부의 오프닝을 맡은 만큼 더 신나고 더 핫하게 이제 버스킹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2부의 첫 곡이 뭔지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네.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한번 줘보세요. 아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셨나요? 아니요. 힌트를 주세요. 네 한 번 더. 오 여러분 어떤 곡인 것 같아요? 피버 피키팅기! 네 맞습니다. 첫 번째 곡은 피버와 와이드아이즈가 함께 준비한 삐그덕입니다. 케현님도 함께 하신다고요? 네네 그래서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곡인 레드벨벳의 코스믹과 와이드아이즈가 준비한 에스파의 슈퍼노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 그러면 바로 오는 동안 봐보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대박 오빠 임재빈! 지호야 두각 멋진아! 지호야 도적이 된거니? 지호야 너 진짜 머리 뭐야? 남자가 너무 빨간 머리냐? 여기에서다! 이 젓가락의 문을 정기했던 날이 안 된다. 오케이 아잇따. 이거 진짜 귀엽다. 인정되어? 정말 귀엽다 보여준다 내 People. 고맙습니다. 재현장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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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. 12시 나의 목소리 그저 아직도 안전하게 너무 좋아 그것도 안전하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비가 꺽 꺽 난 비가 꺽 비가 넌 걸은 거리 고장 난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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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여 detectors 너무 귀여워 입술도 좋아 오 수트야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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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은 두 동아리가 같이 준비한 네드베벳의 코스믹입니다. 두 동아리가 같이 준비했습니다. 와아아아오 너무 좋다 Flipped up like a phone You got to go It's like a dream 그 소년처럼 땡니 너를 문른 별을 하자 첫 번째 결은 차고 여간째든 하리로 끝나 멋대로 볼 시착한 멋대로 변던 이 방이 잘한다 조금 외롭게 아름다운 놈이 들려줄게 Love is nothing 넌 나를 넌 여리며 Through the solar system Come with me 우리 이마을 건너 둘이 Cause they're in love The solar system 넌 날 알고 싶어 행복이 많아 껍질하는神 이런 감정처럼 곰곰 생각해도 꿈으로 표현 났어 깨치 아연아 언니 상처받을 수도 있어 내 보라 시간을 워우! Cause we got my name on your rhythm Through the soul, let's see some come with me Hey yeah 우리 이 밤을 까만 둘이 Cause we love love 너로 성경 당황해 그분이 한 손라니며 하연! 너무 좋아, 정말? 함께 떠나자 해 멋지면 항상 더 잘한다 I just can't see you I can only say goodnight Cause your love is gone I'm riding on your rhythm Through the solar system Come with me I believe I will come now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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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으로는 엔스파의 슈퍼노바 와일드아이브에서 준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는 엔스파이의 그녀는 엔스파이의 승리가 날끼 설득 ㅋㅋ 난 엔스파이의 느낌이 나서자 할아버지 있었어 아들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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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니요. 미쳤네요. 미쳤어요. 따라 쓰는 거 아닌가요? 아니 회원님도 아까 막 이렇게..